봅시다. 뭘 모르겠다라는 거야? 완료편이 한 거야? 4, 3 기울기 1에 대한 해석이야. 기울기 1에 대한 해석이야. X값이 1만큼 증가할 거야? Y값? 1만큼 증가할 거야. 지나는 점 0,3 이라는 걸로 해석하고 이 상태에서 X값 하나 증가할 때 Y값 하나 증가할 거야. X값 2 증가할 때 Y값 2 증가할 거야. 또 X값 3 증가할 때 Y값 3 증가할 거야. 왜? 저희 줄 작품을 몰라서 안 할 거야.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들 지나는 거잖아. 이 점들 지나는 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이게 기울기 이거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잘 안 써. 식을 다 줬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Y절편 3이지? 네. X절편은 얼마야? 마삼. 마삼이잖아. 그럼 여기다 마삼 찍고 3 찍고 이렇게 하면 보통. 근데 나온 거니까 연습을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이 분수 나와 있는 이거 한 번 봅시다. Y절편이 일단 얼마야? 3. 3이지. 기울기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해석하면. 저 마이너스는 분자 거라고 생각해야 돼. 해석해봐. X값. Y값.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감소하는 거. 혹은 마삼 만큼 증가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진가량으로 맞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3만큼 감소했다는 표현보다는 원래는. 마삼 만큼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해 안 갔어? Y값이 얼마? 여기지? 그죠? 그 다음. Y절편이 3이고. X값이 얼마만큼 증가해? 하나, 둘, 셋, 넷. 그 3만큼 감소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어느 점 지나는 거. 여기 지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앞에 표면에서 두 점 지나는 직선 오르지 않게 돼. 그렇게 그리면 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프 그릴 때. 손으로 그려. 학교에서 자 쓰라고 할 수도 있어. 좀 유치한 짓인데. 학교에서 자 쓰라고 하고 반듯하게 그리라고 하면. 그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 자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볼 거야. 니들이 물어보든가. 애들이 물어보든가 할 건데. 자 써도 되라고 한다면 자 쓰면 돼. 그럴 때는 반듯하게 그리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두 점 짓고 두 점 찾고 이으면 돼. 근데 연습할 때는. 선생님이랑 연습할 때는. 공부할 때는 자 쓰면 안 돼. 원래 함수 그래프가 자를 쓰고 그리는 게 아니야. 그래. 손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자 갖고 들어갈 수 있어. 못 갖고 들어가. 알겠죠? 샤프슈 통 갖고 이렇게 편한 것도 하지 말고. 손으로 반듯하게 잘 그리는 걸 연습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또 몇 번 끓인다. 그럼 할 수 있게 했어. 됐어. 또 몇 번 또. 또 몇 번 또. 또 몇 번 또. 여기 소현이 보니까. 갑자기 똥이 매력나. 이상하네. 왜 똥을 좋아. 또 몇 번. 끝이에요. 그 문제 없어. 그래프에 선지해 보도록 합시다. 어디 얘기 했었던 분들은. 우철이는 상상이야. 직선의 기울기는 어느 쪽 방향을 일단 봐야 되는데 직선이야? 알겠지? 방향을 봐야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야 그 방향이 어떻게 돼? 오상향, 음수면, 오하향 당연한 거지 오상향된 건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 얘는? X값 증가할 때 Y값?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X축, 이거 그래프 위에 뛰어다니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다는 거 잘 안 보이면 자, 기본기부터 다시 봅시다 X축은 좌우를 결정해, 위아래 결정해 좌우 Y축은 위아래 결정하잖아 요렇게 생긴 그래프 위에 내가 있다고 세봐 중고리가 여기 있어야 중고리가 여기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여기서 일로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된 그래프에 이렇게 된 그래프에 중고리가 있는데 여기 뛰어다니는 거야 일로 가고 있어 여기까지 있어 봐봐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X축, X, 왜? 왜? 너 왼쪽 손 들어 오른쪽 동쪽 동쪽 손쪽 그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중고리의 입장이라 했잖아 중고리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어? 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냐? 중고리, 중고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X축 X축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니까 좌우야? 위아래야? 좌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오른쪽 어 그럼 X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지? Y축 입장에서 봐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위로 가고 있지? 이게 안가져? 위로 가고 있지? 위로 가고 있지? 위로 간다는 건 증가해가면 돼 증가 증가 X값 증가할 때 Y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X값 증가량 분해 Y값 증가할 양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기울기도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양수가 나옵니다 무슨 말하는지 감 됐어? 이쪽에서 이쪽을 방향으로 뛴다고 쳐봐 감수하지? 감수하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음수분에 음수지? 상의 양수지 기울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값 증가량 분해 Y값 증가량 분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갔어? 이해갔어? 그런 느낌으로 살펴봤을 때 직선이 우상향하면 당연히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고 감수하면 감수하고 우상향하면 A값 음수지 됐어요? X값 증가할 때 Y값 감수하고 X값 감수할 때 Y값 증가하고 같이 가고 따로 가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갔어? 안갔어? 이해갔어? 또 하나 요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A값이 우하형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아이고 저리 얘는 A값이 음수지? 그치? 얘는 A값이 뭐야? 양수 양수잖아?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간다는 건 뭐하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양에서 음으로 간다는 건 감수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됐어? 이해가? 그럼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간다 증가 감수라는 거 파악했으면 증가만 얘기합시다 좀 더 우상향한 게 뭐라는 거야? 기울기가 크다가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한 거야 좀 더 우상향한 기울기가 크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 하냐 안 가니 그래서 얘를 좌표 축에 갖고서 만약에 원점 지나는 두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Y좌표는 0짜리 1점수지 놓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까지 갔어? 양수 구간에서 A값은 증가할수록 Y축에 가깝고 절대값 A도 증가할수록 Y축에 가까운 거지 맞아? 좀 더 우상향했으니까 음수 구간에서 A값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Y축에서 멀어지겠지 이해가 안 가? Y축에 가까워지려면 A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야 되고 A값이 감소한다 음수 구간에서 A값이 감소한다는 건 마이 마이 마사 마사 마오 마오 이거지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해? 증가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Y축에 가깝잖아 양수 구간에서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건 절대값이 크다 맞죠? 음수 구간에서는 절대값이 크다 맞죠? A값은 크다 A값은 작다지 양수무술 그렇게 따지잖아 수직선에서 맞아 맞아 이해가 그렇게 놓고선 증가한다 감소한다 내용 알면 문제 맞춤도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그래프로 놓고 문자 1차함수의 그래프는 종류가 몇 종류? 여섯 종류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여섯 종류 하나 너희 평가 다 풀었네? 종류 나오지? 2차함수의 영역 시간이 없어 어쨌든 종류는 몇 가지 종류밖에 없어? 여섯 가지 종류밖에 없다 무슨 말 하는지 약한? 1, 2, 3번의 공통점 교육이 양수 맞지? 맞지? 4, 5, 6번의 공통점. 기울기, 음수. 기울기 큰 순서대로. 아, 미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번 그래프의 특징은 뭐야? 기울기 양수고. Y, 2편. 양수지. X, 2편. 4, 4, 5면 안 지나. 제3, 4, 4, 4면 안 지나겠지. 그 다음 2번 그래프의 특징. 기울기 양수죠. X, 2편. Y, 2편. 몽땅 다 0이죠. 제2, 4, 3면 안 지나죠. 3번 그래프, 4번 그래프, 5번 그래프, 6번 그래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놓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이해가 갔어, 안 갔어? 이해가 갔어?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건 머릿속에 좌표 편만 열어놓고 X축. Y축. 원점. 얘기를 하는 거지. Y절편이 음수래. 예를 들면 음수래. 그리고 하향하는 그래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해가 한 거. 그럼 당연히 X절편은 뭐나? 음수가 나오고. 왜 싸우면 안 지나? 이해가 아니야? 이해가? 이해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리스닝하라 이거지. 그래야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프를 움직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거야. 이처리도 해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제3, 4, 5면을 안 지나는 그래프야. 그럼 몇 가지 종류야. 제3, 4, 5면을 안 지난데요. 두 가지야. 왜 두 가지가 돼? 3, 4, 5면 안 지나는 거니까 여기 안 지나지.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문제를 일으켜주는 거야. 제3, 4, 5면 만을 안 지난데요. 그럼 몇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우아형의 우상형이에요. 우아형이죠. 결국 양수형이요. 용수죠. 용수죠. Y절편. 양수죠. X절편. 양수죠. 양수지. 그래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프 그렸을 거 아니야. 본 그린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해야 그게 함수를 함수답게 공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가 있을 거 없을까? 없어. 막 별표 쳐놓고서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 항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X절편이 뭔지. Y절편이 뭔지. 절편이 뭔지. 그치? 비글기가 뭔지. 알고 그린 다음에 그린 그래프를 보고 얘기한다. 뭔 말인지 해. 카드. 연습을 좀 해보면. 예를 들게요. A하고 B에 알맞은 조건의 그래프를 갖다 찾으라는데. A가 뭘 뜻한다. 비울기. 비울기. B는 뭘 뜻한다. Y절편. 혹은. 필치해보려고. Y는 AX를. 형형이 공개 시켜. 형형이 공개. 마지 안 마지. 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A. 무려. 오른쪽 끝에 안 보고 얘기하라 그랬지. A. 은수. 오른쪽 끝에 안 보고 얘기하라 그랬잖아. A. 양수. 은수. B는. 양수. 다시 A. 은수지. B는. 양수죠. A. 은수. B는. 음수. Y절편. 보고 얘기하라 그랬잖아. 은수지. A는. 양수. B는. 양수. A는. 양수. B는. 보고 얘기하라고. A는. B는. 양수. 아하. 참. 내가 A라고 물어봤으면 뭘 보라는 얘기야. 비울기. 오른쪽 끝만 보면 되지. 우상이야. 우아야. 양수야. 양수야. 양수지. 내가 B라고 물어봤지. 그럼 뭘 보면 돼. Y. 절편 보면 되지. Y절편. 양수야. 양수야. 양수. Y절편이 뭐야. Y줄과 만나는 점이잖아. 어쩜 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양수잖아. 그걸 뭘 생각하고 대답해.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뭐야. 모니터. 이거 뭐야. 마우스. 마우스. 이거 뭐야. 키보드.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눈으로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양수. A 음수. 양수. A 음수. B는. 음수. 또 버퍼링 있네. 버퍼링 없애야 된다니까. 그런 애 자꾸. A. B는. A. B는. A. B는. 그래. 이렇게 얘기해. 나와야지. 좀 이따 더 해볼 거야. 보고 얘기하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직관력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야. 다음투 1차식을 보고 1차식의 그래프가 평행한지 1차인지 이렇게 보자. 라고 하는 건데. 보고 얘기해. 그냥 보고 얘기하면 돼. 알겠죠. 쌤 봐봐. 1학년 2학기 그 도형이야. 쌤. 위치관계라는 거 공부했었는데. 평면상에서 두 직선. 평면상에서 두 직선. 위치관계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요렇게 돼있네. 아휴 씨. 너 결성 너무 많아. 신이철. 이거 뭐야. 한 점에서만 한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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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야. 뭔가를 잘 알겠어. 보고 얘기해. 이거 1차. 알겠지? 그냥 보고 얘기하자. 아니면 메워야 된다니까. 보고 얘기합시다. 그냥 보고 얘기해. 알겠죠? 학교에서는 얘는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이건 알아 놔야 돼. 당연히. 얘도. 얘 특징 여기 해봐. 얘 특징. 기울어진 정도가 같지. 그럼 뭐가 같아? 두 직선에. 기울기가 같아야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근데 얘도 뭐가 같아?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지. 맞니 안 맞니? 그럼 기울기만 같다만 얘기하면. 평행인지 1층인지 구분이 안 되지. 끝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얘는 Y접형 갖고 따지는 거야. 얘는 Y접형 같을까? 다를까? 그렇지. Y접형 달라요. 얘는 Y접형이 어떨까? 같아요. 얘는 두 직선이 1차니까. 1차 식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얘가. 외우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야 그래프 보고 얘기하면. 얘 무슨 뜻이라고? 기울기 같고. Y접형 다르다. 얘는 기울기 같고. Y접형 같다. 기울기도 같고. Y접형도 같고. 맞아 안 맞아. 당연하잖아. 얘는 어때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돼. Y접형 생각이 있어. Y접형은 여기서 Y접형이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Y접형은 상관없어. Y접형은 상관없고. 뭐만 다르면 돼. 그렇지. 얘는 기울기만 다르면 돼. 이게 평면상에서. 접형 평면상에서. 두 1차함수 식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1차한다라는 조건들이야. 뭔 말인지 얘가. 나중에 뒷부문에 보면 표로 나오거든. 그 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보고 얘기하면 돼. 나중에도 끝까지 해석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 이해가 한다. 정리합시다. 평면에서 두 직선만의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1차한다라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만 다르는데. 기울기 다르다. 얘는. 평행하고. 기울기 같고. Y접형은 다르다. 얘는. 기울기 같고. Y접형도 다르다. 외워야 되는 형이. 안 외워야 돼. 아니겠지. 그냥 눈으로 보고 알면 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있어. 됐어?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해 줄게. 알면서도 실수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게 있어. 뭐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떠한 직선. 예를 들게. 이 직선과. 됐어? 평행한 직선을 찾으래.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그래서 1번. Y는 4X 플러스. 2번. Y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3번.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1.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있어. 그럼 평행한 직선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하는지 이해가. 실수를 하는 게. 뭘 실수를 하냐면. 애들이. 평행한 직선이야. 응. 기울기 같아야 돼. 여기까지 맞지? 안 맞지? 1번은 많이 안 맞지? 1번은 4니까 안 되지. 기울기 안 맞지 않아. 얘 땡이야. 그치.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4번. 얘 정규형은 기울기 얼마야? 4번. 그럼 평행한 건 뭐야? 2번하고 3번을 찾아버린다고. 얘는 평행 조건에 뭐만 따진 거야? 기울기만 따진 거야. 얘는 평행한 거 맞아. 근데 이 새끼 평행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 1번. 얘 일치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잖아. 이게 일치잖아. 평행과 일치는 엄연히 다르지. 맞잖아. 그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평행한 관계를 찾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행 관계의 특징은. Y절편이 같고. 아니 뭐하네. 지금.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두 가지 다 챙겨야 돼. 고난이도 문제는. 그 두 가지 다 챙겨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 그게 더 좋은 문제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기울기만 꼴랑보고 생각하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가냐. 이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기울기가 다르다. 평행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일치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 자. Y는 마이너스 4s 플러스 1이라는 이 그래프와. Y는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이야.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플러스 1이래. 이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거든. 평행해야 될 조건. 그럼 기울기는 같아야 되지. 그러면 A 마이너스 1은 빼도 박도 못하고 마사지. 그럼 A값은 안가? 무조건 마사입니다. 이후로 끝나면 돼야 돼. 안 돼. 평행조건에서 Y절편이 어떻게 해? 같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1은 어떻게 해? B 플러스 1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B값은 뭐가 아니어야 돼?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 두 가지 다 써줘야 평행조건. 이해관이 안 나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한정 평행일치라는 부분 파악하고 있어요. 됐어? 두 식을 보고 평행한지 일치한지 보라고 했지? 평행에 일치해. 평행하죠. 평행에 일치해. 평행하죠. 평행에 일치해. 일치하죠. 평행에 일치해. 평행하고 평행에 일치해. 일치하죠. 그랬지? 근데 이제 정리한 상태에서 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Y는 마이너스 4그럼 X 마이너스 1하고 이거 두 개는 평행에 일치해. 일치. 그렇지.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4지? 일치야. 이해갔어? 그래서 일치함수 식에선 이거 이쁜 식이야? 안 이쁜 식이야? 이건 이쁜 식이야? 안 이쁜 식이야? 그렇지. 일치함수의 식에서 제일 이쁜 건 AS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내게 이쁜 식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게 줘도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이거 이쁜 식이야? 안 이쁜 식이야? 안 이쁜 식이야. 이쁜 식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이게 이쁜 식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갔어? 이해갔어? 그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평행해야 된대. 끝까지 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이 기호기만 따준다고. Y 좌편은 다른 상태지? 그러니까 기호기만 따줘도 돼. Y 좌편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한 거야. 평행하려면 기호기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야? 마오죠. 여기 A가 얼마야? 6분의 1이죠. 여기 A값 얼마일까? 3만 따지면 돼야 돼? 그렇지. B는 뭐가 아니어야 돼? 아 이거 일치해야 된다. B는 뭐 해야 돼? 2분의 A 이해가 한 거야? 끝까지 봐야 돼. 꼼꼼하게. 자, 일치라 그랬어. A값 얼마? 마시. 마시. B는? 마오. 마오. 평행이라면? A는? 마시. B는? 마오. 마오가? 아니다. 그렇지. 이해갔어? 1차음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기호기와 Y접편이 주어졌을 때 기호기와 한 점 주어졌을 때 X접편과 Y접편을 두 점을 줬을 때 X접편과 Y접편을 줬을 때 기호기와 두 점을 줬을 때 여러가지 조건들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여기 책에 나와있는 이 지금 조건들이 보통 4가지로 나와요. 교과서에 4가지로 나와있어요. 모든 출판사 모든 책에 이런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거 1차음수 작성이라 그래? 이게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을 때 교과서 해설본이 있어. 그 총론이라고 그래? 교과서 총론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건에서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일단 이해가 갔어? 뭔 말인지 알겠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건에서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조건들이 1,2,3,4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3,4 번과 같이 다양한 조건인 거야. 한마디로 여기 조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런데 이걸 애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1번일 때는 어떻게 하고 2번일 때는 어떻게 하고 3번일 때는 어떻게 하고 4번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공부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왜? 그럼 이 조건들이 바뀌면 이 방법도 쓸모가 있어? 없어? 없게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얘는 통합해서 공부해야 돼. 아무리 다양한 조건이 나와도 여기까지 됐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1차 함수식은 뭐다? y는 ax 플러스 b a는 0이 아니다. 얘는 머릿속에 뚜드려 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차 함수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2차 함수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그 뭐야 저기 뭐야 원해방정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부 다 함수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 1차 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울기랑 y절편이 아니라 y절편이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점 지나는 점일 뿐이죠? 지나는 점이에요. 1차 함수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에요. 기를 쓰고 이 두 가지 찾으면 돼. 지나는 점은 헤로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다 쑤셔? 늠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다. 기를 쓰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찾아. 그래서 a값과 b값을 채우는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들이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1차 함수식이 뭔지 궁금해했어. 그럼 내가 찾고자 1차 함수는 뭐다? y는 ax 플러스 b 걔는 머릿속에 두드러 박아야 돼. 알겠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걸 판떼기라고 불러요. 1차 함수는 판떼기가 하나야. 2차 함수는 판떼기가 세 개야. 그래서 판떼기부터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네 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수월할 거야. 판떼기 뭐밖에 없어? y는 ax 플러스 b 뭔 말인지 알겠어? 나한테 배웠으면 배운 티 좀 내고 제대로 공부해라. 제대로 공부해라. 조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조건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해야 돼? 해석하는 거야. 해석. 얘기했잖아. 수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간에 어렵게 나와 있는 거 돌려가는 거 돌려가는 걸 어떻게 내가 쉽게 받아들이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게. y는 4x 마이너스 1 이라는 즉석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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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의 조건에.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식 판떼기 y는 ax 플러스 b 에이 값은 무조건 뭐라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4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연습시키려고 쉽게 나온 것 뿐이지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또 하나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b는 뭐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1 아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챙겨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라 일단. 뭔 말이지? 가. 연습해봅시다.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뭐다? y는 ax 플러스 b 거기서 a가 뭐야? 기울기 b는 y 절전 하지만 b를 찾는데 y 절전 주는 게 아니라 지나는 점을 줄 거야. 그래서 지나는 점을 쳐줘. 중요한 포인트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야. 알겠죠? 그리고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하게 풀어. 이런 건 쉬운 거니까 후딱후딱 합시다. 기울기가 얼마래? 2 이거 y 절편이 얼마? 2 학교 선생님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되진 않아. 그럼 기울기 2니까 뭐야.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y는 as 플러스 b y는 x 플러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다시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어? 이해 가? 슬슬 분륙 가는 거야. y축과 0,2에서 만난다. 혹은 0,2를 지난다. 근데 0,2가 뭐야? x가 0일 때 y값이 2라는 얘기지. 뭐가 또 오냐? y 절편 그렇지. 4,0을 지난다. 이거 무슨 뜻이야? x 절편 4라도. 됐어? 이해 가졌어? 문제가 나올 때도 예를 들게. 이런 거 쉬우니까. 비우기 오고 y 절편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y는 뭐야? ox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꿀 건데 이 말이 아니라 x 절편이 얼마? x 절편이 마삭이래. 이렇게 된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거 얼마나 하려고 하지마. 기울이기 오니까 y는 오지. a는 오지. 그럼 ox지.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야. 모르니까. y 절편이 안 좋잖아. 그럼 x 절편이 마삭이잖아. 그럼 여기서 애들이 x 절편이 마삭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과정 그 프로세스가 y에다가 0 넣었을 때 x값이 마삭이 나와야 하니까 라고 생각한다고. 복잡한 시기나 2차함수 들어가면 애들이 헷갈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절편이기 전에 그냥 뭐야. 지나는 점이야. 절편이기 전에 뭐라고? 지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몇 콤마 몇 콤마 몇으로 해석하는 거야? 마삭 콤마 0으로 해석해서 얘를 그냥 뭐하면 돼? 넣으면 돼. 선생님 똑같잖아. 아니야. 안 똑같아. 그게. S절편이 S절편이 마삭 나와야 하니까 Y가 0일 때 X값이 마삭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헷갈리기 시작해. 꼬이기 시작해. 절편이기 전에 뭐야 그냥? 점이야. 이거 가르쳐봐서 알아. 같은 게 아니야. 선생님 말 들어. 절편이기 전에 점이야. 지나는 점이니까 점으로 해석해서 넣으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얘 가. 얘 가. 여기도 이제 돌려 셀틀 까는 거야. 봐봐. X값이 5만큼 증가할 때 Y값은 4만큼 증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기우기 준 거죠. X값 증가량이 얼마? 5지. 그다음 Y값 증가량은 얼마? 4. 얘 가. 그 다음 Y절편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Y는 5분의 4 X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얘 가. 됐어요? 그럼 기울기를 이렇게만 줄 수 있느냐? 아니야. 아까처럼 평행하다라는 조건으로 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얘 가. 됐어요? 이렇게 주기도 해요. 기울기를 X의 값이 마 1에서 5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4에서 마 3만큼 증가한대. 변화할 때 변화할 때라고 써주고 뭐 증가량이 나타나기도 하거든. 여기서 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5만큼 변화한다라고 했지? 증가라는 말에서 표현이 쓰는데. 봐. 에서라는 조사를 기준으로다가 출발점과 도착점을 파악해야 돼. 지금 출발점이 어디야? 마 1. 도착점은. 5. 그래서 마 1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5로 가고 있는 거야. 얘 괴냐 안 괴냐? 마 1에서 5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해? 4. 6. 6만큼 증가한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만. 그래서 X값 증가량이 뭐가 돼? 6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 4에서 마 3만큼 얘가 출발점이지. 얘가 도착점이지. 아니 안 갔냐? 어? 그럼 뭐 얼마만큼 변화하는 거야? 7. 마 7이지? 이해가? 마이너스 7만큼 뭐 한다고? 증가량이라고 해야 돼. 증가한다고 봐야 돼. 4에서 마 3까지 간다는 건 7만큼 감소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7만큼 감소한다는 거를 뭐라고 해석하자? 마 7에서 마 7만큼 2에 가냐 안 가냐? 2에 갔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야? 6분의 마 7이 되는 거야. 2에 가 안 가? 2에 가? 정말 됐어? X의 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3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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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한다. 됐어?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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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되는 거야? X의 값 4만큼 증가할 때 Y의 값 3만큼 감소한다. 기울기의 정의 자체를 내릴 때 수학자들이 증가량 감소함 중에 뭘 택해서 정의 내렸어? 증가량이지. 그럼 얘를 뭘로 바꿔? 3만큼 감소가 아니라 뭐라고? 마 3만큼 그렇지. 여기 바뀌면 증가로 여기가 반대로 바뀌는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얼마만큼 증가한다? 마 3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 말 안 했지?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내면 애들이 헷갈려 한다. Y값은 마 3만큼 감소한다. 그럼 증가량은 얼마야? 3이야. 이해가? 감소량이 뭘로 바꿔? 증가로 바꿔? 마 3 뭘로 바꿔?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보고 바꿔서. 이해가? 마 3만큼 감소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하지 말고 감소량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 한다? 감소량이면 마이너스 증가량이면 플러스 2분도 헷갈리기 시작해. 그냥 기울기에 정해놓은 거야. X값 증가량분에 Y값 증가량이에요. 가르쳐봐서 알아. 가르쳐봐서 하니까 애들 헷갈려는 건 어딘지 아니까 선생님 하라는 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만 하는지 이해가? 죄다 뭘로 바꿔라? 증가량. 이해가? 이해가? 무릎이. 둘 다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찌 자신고 후. 진짜 안 좋은데 나 어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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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다고 내일 밤에 끝나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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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4시. 여기 앉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나 여기도 볼까요? 작성하는 거야 작성하는 시계 뭘로 작성하는 거야? 와인은? 기울기가 2,2일 지났는데 기울기가 2라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 y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지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너도 돼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 2는 마사 플러스 b b는 얼마? 여기지? 그럼 여기 어떻게 써? y는 마이너스 이해가 안 가 됐어? 아니 맞잖아 플러스 b bg 하나 밖에 없잖아 이 콤만이 집어넣어 x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이 6만큼 감소한대 저 감소라는 말 너무 신경쓰지 말라 그랬어 뭘로 맞고? 증가하지 기울기부터 얘기합시다 2분의 dengan dan y x j o y s ben 완벽한 1차 함수식 확실하게 세워줘 알겠지? 내용 똑같아 보지마 그냥 딴거 설명할거 없어 뭐 찾자? 내가 작성하는 함수식보다 Y는 A 값하고 B 값 찾으면 돼 A 값하고 B 값 찾으면 돼 뭔지 알겠어? A 값하고 B 값 그럼 요거 푸는 방법 볼게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첫번째는 뭐냐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보다 Y는 AX 플러스 B 맞아 안맞아 얘가 첫번째 뭘 지난다? 1,1 지나지 1은 A 플러스 B지 두번째 2,5 지나지 5는 얼마? 2,1 플러스 B가 되겠지 여기 나오는 A,B가 값다 안 값다? 이거 뭐하면 돼? 연방 와 얘 가 한번 봐 여기서 연방이 다 섞어요 일단 얘 갔어? 연방은 이렇게 쓰는 거야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 뭐야 A,B,XY 요렇게 해서 갔냐 안 갔냐 내가 자꾸 물어봤었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얘 갔어 안 갔어? 연방이니까 강암법 쓰든 대입법 쓰든 1,2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럼 A,B값 넣어서 어떡해? 여기다 넣어서 완벽한 1점수 짓고 쓰면 되겠고 이해 가니? 두번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두 점 줬지 네 기울기구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방향만 같으면 된다 그랬어? X,2-X 하지 말고 2에서 1 빼봐 나는 분모에 음수가 나오게 안해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냥 1에서 2때문에 얼마 마일분에 1에서 5 빼야 되지 마사 그렇지 그럼 얼마? 마일분에 마사진과 기울기 얼마? 4 그럼 Y는 어떻게 해? 4X 플러스 B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지 지난주 2개나 좋으니까 예를 들면 1,1이 쉬워보여 그럼 넣으면 1은 4 플러스 B 그럼 B값은 얼마? 2에 가한가? 이해 갔어? 됐어? 할 수 있겠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시험 볼 때는 상관없거든 고등학생들한테 둘 중에 뭐 해라는 얘기는 안해 근데 너희 이거 처음 배우잖아 그렇지? 연방은 앞에서 했지 지난 점 하나씩 넣으면 연방 때릴 거라는 예측은 해야돼? 연방은 앞에서 충분히 해봤잖아 그래서 두 번째 거 제가 기울기 구하는 거 연습할게 해서 요걸로 하라고 하는데 편한 걸로 해 대신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만 하지마 1번으로만 하지마 앞에서 해봤던 거 못 맞는지 알겠지? 이것도 봐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원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저 위에 책에 나와있긴 나와있어 내가 공부하는 거 아냐 고생하고 들거야 책이 다 넣어놨어요 0,2랑 2,0 내가 교과서 보고 확실하게 판단해 주게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너희들이 첫 교과서라 어떤지 아 두 번째 교과서이긴 한데 너희들이 두 번째구나 미안한데 교과서를 자세히 안 봤거든 일단 보게 되면 얘기는 해줄게 0,2랑 2,0 Y절편이니까 X절편이야 됐어? 그럼 방법을 내가 생각해봐도 방법이 네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 한번 다 해볼까? 다 해보자 ferr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고 첫 번째 방법 편한 걸로만 할 거면 수상 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여러 가지 방법들 다 공부해야지 Y는 A,X 플러스 B야 아윈 첫 번째 멀진한 0번만 2지 네 그럼 B값은 뭐야? 2는 b값은 무조건 y절편이 2니까 b값은 2지 y절편이 2잖아 y절편이잖아 0,2니까 그 b값이 2니까 뭐가 돼 y는 a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2, 0치라니까 0은 2a 플러스 a 값 얼마? 마 1 글귀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두 번째 방법이야 그러면 x컵 증가량 y컵 증가량에 따라서 어떻게? 비우기부터 찾읍시다 0에서 2빼면 요렇게 2에서 0빼면 순서 맞춰줘야지 y분의 2니까 1이지 네 그 다음 y절편이 얼마? 2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가한다 됐어? 세 번째 방법은 이건 고등학교 공식이 하나 있는데 x절편이 얼마야? 2지 y절편이 얼마야? 2지 x절편과 y절편 두 개 다 줬을 땐 x절편분에 x y절편분에 y는 1 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y는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쓰지마 알겠어요? 그래서 3번 대신에 가는 3번을 보여줄게요 나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요거 만약에 직선 보아라 그러면 나는 얘를 좀 추천하거든 좌편이 평면상에서 x절편이 2고 y절편이 2지 이거지 얘는 가냐 안가냐? 이거 y값 기울기 봐봐 x값 증가량보다 y값 증가량 오하향 2지 맞아 맞어 마이너스 오하향 x값 증가량 2지 맞아 맞아 y값 증가량 기억나냐? 내가 기울기 뭘로 적부냈어 수평거리 수직거리로 적부냈어 기억나? 수평거리가 얼마 2 수직거리가 얼마 1 근데 오하향이니까 마이너스 이해가? y절편이 그림 글에서 보는 거야 기울기 빨리 찾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원하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새같이 다 아는 말은 알게 근데 만약에 하나만 계속해버리면 그거 나한테 걸리면 우리 고생할게 나이? 아니 그죠?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해 문제 풀어서 정답 맞춰서 숙제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 콤마 마이 2점 그 다음에 마사 콤마 2점 그 다음에 마사 콤마 2점 너 몇 신데? 도전치 때문에 네? 네? 어? 도전치요?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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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왜요? 아 됐어? 자 봐봐잉 2, 마이너스 2하고 마사 콤마 2아 됐어? 연방을 때려도 되겠지? 하지만 내가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Y는 AS 플러스 B 그 애는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얘는 Y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2에서 마사를 빼고 마이에서 2를 빼면 6분의 마사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됐어? 그럼 Y는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B라고 놓고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지? 그럼 B껏 나오겠지? 이해가 가능할까? 작성하는 거 많이 연습해 알겠어요? 두 점 지날 때 X 조핑 Y 조핑 기울기나 한 점 지었을 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길을 쓰고 그냥 뭐하면 돼? A 값과 B 값 찾으면 돼 거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 그래프를 직접 그리든 연방을 때리든 아니면 기울기 찾고 B 값 찾든 지난 1저분 수준으로만 되고 알고 있는 거 총 다 끄집어내서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그 조건은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 뭔지 알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1차함수식 Fx가 있습니다 1차함수식 Fx가 있을 때 A-B분에 F A-FP가 3일에 그리고 Fx 1의 값은 3일에 자 이렇게 조건을 줬어 이렇게 조건을 주놓고선 Fx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문제를 내면 여기까지 이해할까? Fx의 값? F5의 값이라고 한번 해볼까? F5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 조건이야 됐어요? 이 정도 풀 줄 알면 이건 난이도 많이 어려워 알겠어요? 생각나는 짓궐을 본 건데 일단 해석을 하나씩 해야 돼 다항식 Fx는 1차함수식이래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이 정도 해야 돼 봐봐 네 Fx라고 했으니까 1차함수식이라 했으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얘는 Fx는 Ax 플러스 B 여기 A하고 B는 썼으니까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라이스에 나와 이게 들었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해 봤어? 그 다음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죠?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얘 해석 한번 해보자 1차함수식 Y는 뭐냐 Y는 Mx 플러스 N이죠 근데 F1일 때 3이 이러는게 X 대신에 1 넣었을 때 Y가 3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얘 점으로 해석하면 X 대 1 넣었을 때 Y가 3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점으로 해석해 봐 1,3을 지난 날 함수값을 이렇게 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하는지 해 봐 그럼 지나는 점 하나 나왔네 점 1,3 일단 이해 갔어? 됐어요? 그럼 요거 봐봐 얘가 뭐냐면 F A는 이라고 했을 때 F A라는 거에서 놓고 봤을 때 F A를 봐봐 F A가 무슨 말이냐 다항식 여기에다가 X에다가 A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나오는 함수값이지 이거 맞지 않나? 맞아요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의 문제가 어려운 거야 함수는 해석 문제가 좋은 거야 X에다 얼마 넣었을 때? A A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지 이해 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F B는 X에다가 A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야 F B는 X에다가 B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야 자 A A-B E가 X지 네 B가 X지 X 값끼리 뺐지 네 멀카 영원 영원 1 1 1 숫자가 아니라 X 값끼리 뺀 거야 X 값 진가량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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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f, x 자리에 못 넣는다, x2를 넣으면 y2가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가산가산. 그러면 x1에서 x2를 빼면 x급 증가량이지. 그럼 y1에서 y2를 빼면 y급 증가량이지. 여기까지 가한다. 이게 기울기 뭐 하는 거잖아? 근데 y1이 뭐라고 그랬어? y1이 뭐야? y1이 뭐야? f, x, 1이지. y2는 뭐 말하는지 얘가 가한가. 얘가 뭘 뜻하는 거야? x값 증가량. 얘는 뭘 뜻하는 거야? y값이잖아. y값 증가량. 얘가 무슨 뜻이야? a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나오는 각각의 함수값이지. a, fa잖아. 다항식 f, x는 x에다 a 넣어봐. 그럼 y가 뭐 나와? f, a 나오지? 맞아, 안 맞아? x에다 b 넣어봐. 그럼 뭐 나와? f, b 나오지? 맞아, 안 맞아? 얘가? a에서 b 뺐지? 여기서 여기 뺐지? 이거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얘 가냐? 이거 기울기잖아. 이거 기울기를 설명한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얘 가? 그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뭐야? y는? 3x 플러스 b. 얘가 몇 콤마 몇? 1,3. 집어넣으면 b 나와? 안 나와? 응? 내가 설명하는데 말을 끊어. 왜 뭐? y는 3x 플러스 b가 1,3을 지나잖아. 넣어버리면 b 나와? 안 나와?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 x가 5일 때 y가 구할 수 있잖아. 이해 안가? 다항식 f, x가 있는데 얘가 a, 몇이나? x에 a 넣었을 때 함수값 얼마야? 함수값 얼마야? f? a잖아. 함수값 그새 까먹었냐? b 집어넣어봐. 뭐야? fb라고. 맞아, 안 맞아. 어? x가 Knife는 거야. x가 증가한. x가 증가한. a에서 b 빼면. 됐어? y가 증가한. fA에서 fb 빼면 되는 거잖아? 얘가 뭐야? 기운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가냐? 이해 가? 됐어? fx라는 식이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래 이거지 됐어요? 이해가? 1 마이너스 3분의 f1 마이너스 f3 이 값였나? f1값고 하고 f3값고 해야돼? 바보같은데 사지 말고 이거 봐봐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f1이잖아 1이잖아 이거 봐봐 뭐야 3 콤마 f3이잖아 x끼리 뺐잖아 y끼리 뺐잖아 그럼 뭐라고? 기울기잖아 기울기니까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f1값이 3값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무슨말을 했지 이해 안가? 이해 안가? 가? 됐어? 어려운거 하면 귀 좀 닫지 말고 좀 쉽게 하고 귀를 열고 머리를 좀 열고 눈은 또 부리부리 뜨면서 저게 뭐지 이런게 있어야지 어렵게 닫는데 탁 닫아버려 눈은 감고 귀는 닫고 두 점 지나는 19알에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y는 기울기 2에서 마을 빼니까 얼마? 3이지? 4에서 마을 빼니까 4에서 7 빼니까 4에서 마을 빼니까 마을 1이죠 그쵸? 그쵸? 네 플러스 B지? 네 여기 4 넣어봐 마사지 2 넣어봐 마사지 얼마 돼? 6 죽이잖아 이들은 어떻게 해? B라고 놓고 넣어서 둘 중 하나 넣어서 구해 잘그리냐? 걔는 암산하지 말고 이거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분모 얼마야? 마사 마사 분해 분자 유 그래서? 마이 오케이 그럼 y는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그리고 몇 콤마 몇 지나? 1 콤마 마사 넣으면? 마사 마이 플러스 B는 얼마? 그럼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 됐냐? 네 네 이거 똑같아 x절편 y절편 주어졌을때 이땐부터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봐 x절편이 1이죠? y절편이 2죠? 됐어요? 절편이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 그럼 몇 콤마는? 1콤마 1콤마 이거 봐 아 아 아 알았어요 내가 봐라이 이 이야기 할 줄 없었나?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지? x절편이 1, y절편이 2니까 애들이 하는지 이거 하지마 x절편이 y절편이 2라고 하니까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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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말라 그랬어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어? 얜 두 점 준 거니까 여기랑 여기 준 거고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잖아 맞냐? 맞냐? x절편이 1이니까 얼마? 1콤마요 얘는 시작 y는 기울기분은 1분의 마이니까 마 2x지 y절편이 2니까 베리베리 땡큐지 1에서 0빼면 1 0에서 2빼면 마이 1분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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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 맞아? 됐어? 또는 이런 문제 정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대충 1 2지 그리고 그려 나는 이걸 추천하는 거야 그리고 수평거리 분의 수직거리지 y는 우하향이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지 1분의 2지 네 2x지 y절편이 얼마? 2 3 됐어? 그래서 문제 푸는 것을 자꾸 또 해 봐야 돼요 얘도 봐봐 찍 x절편이 얼마? 1 y절편이 얼마? 1 그럼 이거겠지 그럼 얘 우상향하지 네 y는 수평거리 분의 수직거리 3분의 1 x 플러스니까 y절편이 얼마? 1 1 얼마나 땡큐야 만약 이걸 안 쓰면 어떤 느낌인 거야? x절편 얼마? 1 1 2 2 2 2 2 2 2 2 3 2 2 3 2 2 3 2 3 2 2 2 3 2 3 2 3 3 4 2 3 2 3 5 4 4 4 5 5 6 5 5 5 5 5 6 6 5 갑자기 세자체봉이 일어나서 호빅? 왕자에나 이수 순수축 그 바위에서 다시 순수축 순수축 뭐라는 거야? 수수수수 세자체봉을 순수축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야 바로 되게 많이 나와 미안하다. 내 꺼놔서 괜찮아요 안 괜찮아. X접형이 마감이지 X접형이 했나? 네 밑에 것도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원래가 아니라 보통 이항량들 Y는 4에서 0 빼니까 4 X접형은 2 X접형은 2 약분해서는 그래프로 그려놓고 풀면 이렇게 놓고서 X절편이 얼마? 4 Y절편이 2 됐어? 그래놓고서 Y는 마이너스지? 네 4분의 2지? 2분의 1은 X Y절편이 2 됐어? 연습을 그래프 그려서 푸는 쪽으로 자꾸 연습을 해봐 고등학교 공식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X절편 분의 X Y절편 분의 Y 더해서 1이 나와야 돼 8 곱해니까 X 플러스는 4Y는 얼마? Y는 넘어가고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공식이니까 이런거 쓸 필요 없고요 근데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X절편과 Y절편 찾고 함수절 10을 구하라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바로바로 갑시다 X절편은 얼마? Y절편 4점 함수시계한 Y는 5상형 5하형 5상형 플러스지 X값 증가량으로 Y값 증가량 시작 2X 스타러리 수직거리 그 다음 플러스 얼마? 4 2에 가한 것 리스닝 시작 Y는 마이너스 X지 네 플러스 5지 2에 가한 것 왜 마이너스 5하형이지 마이너스 수평거리 수직거리 5분의 5 2에 가한 것 그런거 뜨면 좀 빨리 봐야돼 얘도 딱 봐봐 자 다시 Y는 플러스지 부호부터 플러스지 플러스죠 수평거리 수직거리 4분의 1 X 플러스 2 X자 붙여주고 자 이렇게 분수 나온거는 수평거리 수직거리 계산하기 힘들잖아 이런건 어쩔수 없고 이런거는 기울기 따로 구해줘야되는거 요거 봐봐 Y는 Y는 마이너스 8이분의 약분 나중에 합시다 Y는 마이너스 8이분의 6 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해가 안가 이해가 이렇게 분수는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돼 이거 뭐 분수 나왔으니까 뭐 잠깐만 보면 잠깐만 보면 자꾸만 머리를 써서 통본시키면 4분의 6이잖아 그럼 얘 분의 얘 하면 얼마 나올까 6칸 얘 2칸이고 얘 1칸이잖아 네 6하고 3이니까 2분의 1 그렇지 근데 얼마 마이너스 2 이치말 얘가 1칸 X값 증가하는 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떡해 마이너스 2 2분의 4 여기서 여기 빼니까 플러스 4분의 3 이거 번번수에 계산하면 할 줄 아냐 네 할 줄 알아 분모 분자야 이거 알아 그럼 12분의 6이지 그치 근데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많이 갈 수 12분의 6 3 됐어 활령이요 어이구야 이거 삶아가다 보니까 다 끝나거든요 두 단으로 뜬거든요 축구공통지기만 해나거든요 와 뭐해 그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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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트쌤 수륙 라이트쌤 보도록 합시다 활령쌤 수륙춘전은 여기까지 수륙춘전은 활령 전까지 해서 끝내으시면 됩니다 와 146조까지 146조까지 끝내으시면 됐어요 라이트쌤 보도록 합시다 라이트쌤 11월 9일이 시작했다 이거 라이트쌤 4월 4월이네 2월이네 하하하하 야이 여기 앞으로 줄여 네 음 음 음 음 음 음 버리는 어떻게 구해? 10x2 y는? 늑력 되니까 이런거 막 표 찾아놓고 표를 통해서 10을 구한다 그런 짓 하지마 y는? 3x2일 때 3x2 자연수의 약수야 약수 y야 1일 때 1이지? 네 2일 때 뭐야 1 이거 함수 맞아? 안 맞아? 이거 함수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얘 가냐 안가냐 그렇게 놓고서 1씩 써서 문제 풀면 되는거구요 다른거 다 됐고 fx는 x분의 6이래 방비라우스죠? 마이너스 2 얼마야? 43 이건 6 곱하기 x분의 1이지 이건 6 곱하기 x의 역수지 이게 2분의 3은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굳이 뭔 말이지? 얘가 안가 얘 갔어? 항변의 길이가 x 둘레라고 y라고 했어 10 얘기해 y는? 4x 활용 어차피 해야돼 활용한다는 생각이 치고 얘가 안가 됐음? f12의 값 x에도 얼마나? x에도 얼마나? 4 c봉 테마 x에도 얼마나? 10 규칙대로 안해? x에다 10이 넣으면 함수값 얼마? 48 이해 갔어 안갔어? 됐어? 마이너스 x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x에서 x의 값이라고 x의 값 정해줬지 모든 실수야? 모든 수야? 아니지? 정해줬지? 그럼 점만 찍어라 네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야? 2 여기다 점만 찍는 거야? 선 연결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일 때는? 1 1이죠? 0 그 다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거 점만 찍고 끝나면 되지? 네 이거 이으면 안 돼? 맞지? 맞잖아? x가 모듬수라고 안줬잖아 지금 됐어? 1차원수 맞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에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윤 네 시간 속력분에 그래서? y는 오케이 x분에 네 맞지 않아요? 속력분에 아 아 검 네 맞아 잘했어 세 시백스는 y 와인은 시백스예요 그 다음 채영 농도는? 웃기는 술 하지마 농도 음식도 안 해오냐? 이제 농도는? 소금물에 양 양 양 양 소금물에 양 곱하기 100 x분에 3000 방금 내가 시편을 왜 모리 양 구매면서 유석! Y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됐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초고속으로 합시다 Y절편 다시 Y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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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절편 5 X절편 3 X절편 3분의 1 3분의 1 Y절편 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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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 양서 침착하고 공부하지 말아 3분의 1 1이지? 네 3이 아닌가 그렇지? 네 얘는? 얘가 4가 되어야 돼 분모 없이 해줘야 되지? 네 분자에는 3 분모에는? 12 10 6이 되어야 되지? 그렇죠 아 16이 해야 되지? 응 그럼 3이네 마사면이 마사 네 마사 이해갔어? 네 Y절편 3 X절편 3 X절편 4 아 3 그치? 3이잖아 얘가 여기 되니까 네 두점 찾았지? 뭐하면 돼? 2 2 갔어 안 갔어 됐어? 여긴 X값 뭐라고 정해놓은게 안 돼? 네 모든 수 모든 수 Y절편 Y절편 X절편 1 그렇지 한 번만 검토해 봐 우상형 Y 우상형 맞아 안 맞아? 얘는 기울기로 한번 구해볼게요 Y절편 얼마? 3 3 Y절편 3 아까 너희들 물어봤던 거 3 X값 얼마큼 증가할 때 2만큼 2만큼 증가할 때 Y값 3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 이렇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딱 마 2 맞아 안 맞아? X절편 마 2 맞잖아 딱 정확하게 한 번에 좋아 좋아 네가 그리워서 내가 보자 자 기울기를 구하고 X값이 1에서 3까지 증가할 때 Y값 증가형을 구하시오 잘 봐봐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기울기 얼마? 네 기울기 얼마? 마일 마일 기울기 얼마? 마일 기울기 얼마? 마일 그렇지 자 그럼 봐봐 기울기 2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한다? X값 얼마만큼 증가할 때 2만큼 1만큼 아 맞다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증가 그렇지 그럼 봐 여기에 대한 해석이야 X값 1만큼 증가할 때 Y값 2만큼 증가하지 네 근데 X값이 1에서 4까지 증가할 때 어떻게 돼? 3이지 1에서 4까지 증가하니까 출발점 도착점 네 도착점에서 출발점 빼주면 되지 네 3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4 6이죠 3배 됐으니까 3배 됐으니까 3배 됐으니까 3배 됐으면 되고 또는 대각선 못하면 서로 같지 이해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에서는 X값이 얼마만큼? 1에서 4까지 증가할 때 Y값 얼마만큼 증가하냐고 궁금한 거야 얼마야? 마? 1이지 이해가 한번 이해갔어? 할 수 있겠어? 기울기 구할 거거든 됐어? 일반인들이 푸는 방법이야 점 두 개를 찾아야 되죠 점 두 개를 찾아야 돼 이 점 보이죠 요 코마면 2코마야 Y코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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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이거 찾아야지 네 2코마 3 여기서 잠깐 점 찾을 때 내가 그때 얘기했지 별태같은지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거 찾으면 돼 안 돼 격자에 맞는 거 찾아 알겠지? 엄마 이거 상황망기 됐어?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마이에스 2 빼니까 이거지 0에서 3 빼니까 이거지 마사군이 얼마 마사군이니까 4분의 3이 이게 일반인들이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해갔어? 근데 니들 같은 천재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 점 찾았지? 네 여기 점 찾았지? 네 직각삼각형 그려서 우상향이지? 네 플러스 X값 진가량 수평거리 3 수직거리 3 됐어요? 다시 한번 점 찾는 거야 어떤 점 요점하고 요점 보이네 그럼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했을 때 우하향이지? 마이너스 수평거리 1번에 수직거리 2 그래서 한번 많이 뭐 말하는지 가 안 가 내가 요령 알려주는 게 아니죠 기울기 정의 자체가 뭐야 X급 증가량거나 Y급 증가량이고 그 기울기의 기원 자체가 어디서 갖고 왔다 그랬어 경사도에서 갖고 왔다 그랬잖아 수평거리 수직거리 얘 가 안 가 거기서 갖고 요령 알려준 거 아니야 근데 고장학생들은 얘네들 그래프를 찾을 때 기울기 금방 찾아 근데 그거 조금만 배우면 중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가르쳐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보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후딱후딱 할 건데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나하고 좀 따라와야 되잖아 나는 부모가 음수가 나온 게 안 해 부모가 음수가 나온 게 안 해요 8에서 5 빼면 3이지 5에서 8 빼면 마상이잖아 그래서 8에서 5를 빼요 그래서 3분의 여기서 5 빼니까 마 18 그래서 마 2 그다음 5에서 7 빼는 게 7에서 5 뺀다고 7에서 5 빼니까 얼마? 2분의 여기서 이렇게 빼니까 플러스 1이 2분의 1 나오겠지 나는 그렇게 해 내 것도 쫓아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는 부모가 음수가 나오고 안 뺍니다 잘 방향 잘 따라와 나는 수업 안 할 거면 안 해도 돼 어 응 y절편을 구하고 스톱 y절편 y절편 자 니들 아까 저기 질문했던 거야 y절편 3이지 네 y에 대한 해석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y-2만큼 증가한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한다 그럼 2점 2점 지나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까지 하는 게 안 지겨워? 이 지겨워야 돼 지겨워야 공부하는 거야 지겨워야 돼 이 벌려라 웃어봐 알겠지 이거 지금 기초만 잡고 지금 수약 충전에 지금 여기 교과서 진단 문제까지 하고 지겹도록 하고 있는 건데 지겨워야 돼 지겨워 응 er 도저히 삼환이 언니들 막 시키면은 한숨 쉬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거야 시험 한 일주일 남겨놓고서는 정리해 주거나 문제 푸는데 애들 똘만똘만한 새끼들 있어요 눈빛 막 반짝반짝 핀냐 시험 한 일주일 남겨놨는데 막 그면서 설명해주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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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그럼 애들이 봤을 때 깨달음을 얻어 갖고 아우 쏙 재밌다고 내 기분이 좋을까 안좋을까 지구럽죠? 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알겠다고? 장난해? 일주일 남겨놨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지겨워 뒤질렌드로 가야 돼 지겨워갖고 한 두시하고 지겨워갖고 뒤춤쓰고 알겠어 알겠어 건방지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3일 남겨놓고 눈빛 보면 반짝반짝 빛나 알겠다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 얘기잖아 시험 3일 전에 지겨워야 돼 Y접필 얼마? 1이야 X값 얼마만큼? 3만큼 증가할 때 Y값? 2만큼 증가 이해가 안가? 됐어요? 아니요 백몰째 줬죠? 수료춘전 2점 뒷부분 좀 해야 되는데 129쪽까지는 해봐 아니요 아니요 2만큼 트레이밍 3만큼 2만큼